카운트 하겠습니다. 섹션 1 1&2 3&4 5&6 7&8 섹션 2 1&2 3&4 5&6 7&8 섹션 3 1&2 3&4 5&6 7&8 섹션 4 1&2 3&4 5&6 7&8 리스타트는 두 번째 월 16 카운트 후에 있습니다. 풀카운트 해보겠습니다. 원할 1&2 3&4 5&6 7&8 1&2 3&4 5&6 7&8 1&2 1&2 3&4 5&6 7&8 1&2 3&4 5&6 7&8 1&2 2&2 5&6 7&8 2&2 3&4 5&6 7&8 1&2 3&4 5&6 7&8 1&2 1&2 3&4 5&6 7&8 1&2 3&4 5&6 7&8 1&2 2&4 8&2 7&8 1&2